덴마크 오픈 여단 노조미 오크아라 당당하게 금메달 목에 걸어 노조미 오크아라가 덴마크 오픈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 랭킹 4위인 노조미 오크아라는 18일 덴마크 오덴세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0 덴마크 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램킹 6위인 캐롤리나 마린을 2대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노조미 오크아라가 세계 랭킹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상대 전적에서 7승 8패인데다 2019년부터 1승 3패로 밀리는 상황이어서 이번 우승이 더 값졌다. 특히 2019년 중결에서의 패배를 서륙함과 동시에 덴마크 오픈 첫 우승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했다. 노조미 오크아라는 2018 11월 홍콩 오픈 이후 우승이 없었는데 2년 여만의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노조미 오크아라는 빠르고 강한 켈롤리나 마린을 상대하기 위해 수비를 튼튼히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맞불 작전으로 승리를 따냈다. 첫 번째 게임은 시종일관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다. 달아나면 추격하기를 반복하며 11차례의 동점이 있었지만 노조미 오크아라가 초반부터 내내리드를 유지했다. 18점 동점에서 노조미 오크아라가 2점을 연거푸 따내며 승기를 잡아 결국 21대 17로 첫 게임을 따내며 한숨 돌렸다. 두 번째 게임도 중반까지는 첫 번째 게임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초반부터 노조미 오크아라가 앞섰지만 동점을 반복하며 치고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후반에 접어들면서 노조미 오크아라가 연속 득점으로 점차 격차를 벌리기 시작하면서 승리를 잡아 21대 17로 따내며 2대0 완승을 거두며 우승컵의 주인공이 되었다. 1위 노조미 오크아라 2위 캐롤리나 마린 3위 미셸 위 3위 이본 리 출처 배드민턴 뉴스